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 명대로 늘릴 가능성이 점쳐집니다.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증원 규모를 확정한 뒤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와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. 의대 증원 규모는 1천 명에서 최대 3천 명 수준일 수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. 앞서 국내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한 결과 2025학년도 증원 희망폭은 최소 2,151명, 최대 2,847명 수준이었습니다.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도에 입학 정원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4월 이전에는 증원 규모가 확정돼야 합니다.